안녕하세요! 쥬니의 쥬! 쥬니예요! 안녕하세요! 쥬니, 쥬니의 쥬니예요! 오늘은 저희가 디즈 만들기 퀴즈 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! 다음 번에 오늘은 만들기기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! 여기에는 지니의 두 개가 있습니다! 이번엔 보험이!! 이거는 전기를 활용해야 돼요! 뜯어보면 여기! 여기에 손누두리라는 가루가 있어요. 이거는 이거를 이 지퍼백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끓여주세요. 이거는 안누바! 여기에 이거를 여기에 메몬이랑 스프레이트 총 올리기 이 사운드가 넓네 그리고 소나리 네? 탕탐다 이거는 낙연이 있는 편이 있네 자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이 앨범은 이해가 가요? 이거 잘못하다가 엄마가 찹찹 났습니다 배 나와주세요 이거 한 번 더 맞춰! 한 명만 이렇게 나와있어 그냥 먹네 아까 하나씩 다 넣으러 왔니? 이제 한 번만에 다 넣을거에요 이제 슬라이드 어우! 너무 차렷해! 이거 또 과일 쓰러지세요 아니오! 한 번만은 안 넣어 뭐지? 아니오! 으깨! 됐어! 네! 으깨! 으깨! 의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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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라자 오오 맞지 와! 레몬 냄새! 와! 이거 레몬과 멈추만이 아니야? 저는 이렇게 다 먹어보겠습니다. 와! 이거 엄청 침대나! 오! 레몬 냄새 진짜! 레몬이 나아! 레몬! 레몬! 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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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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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